오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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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쁜 이쁜 오지마 오지마 혜리야 들어가서 잘 설명할 수 있어? 어디 아픈지? 말 못해? 어디야? 손가락으로 해 봐 손가락으로 거기? 엑스레이 할 때 어땠어? 엑스레이 찍을 때 뭐 했냐고? 응 그냥 멈춰 있었지 멈춰 있었어? 움직이지 않고? 이렇게 해봐 멈춰주자 안 돼있어 아스라이즈 나 처음 타고 응 일 만 돼? 선생님이 맛있는 거 많이 먹으면 낫는데 밥도 잘 먹고 맛있는 거 많이 먹으면 낫는데 음 떡이다 떡이다 내 거야 아 아 여기있다 도망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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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만히 가야 돼요 혜리야, 혜리야 혜리가 그때 막 이랬잖아. 살 뺀다고. 근데 그 과자 먹으면 살 많이 쓴다? 왜? 원래 그래. 채소 먹고 그래야 살이 안 찌고. 다이어트 할 거야? 나는 할 거야? 살쪄도 돼? 아니. 살찌는 거 싫어. 왜 살찌는 게 왜 싫어, 근데? 나는... 바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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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이런 과자를 좋아하는데 깨스 없이 이거 공유한 먹고 그래 어? 봐봐 난 새소랑 샐러드한 옥사스랑 그런거 좋아하지 만 난 담비나 이런거 좋아하고 옥사스 샐러드한 스마트 이런거 좋아하지 만 난 이거 좋아해서 어쩔 수 없었다 어쩔 수 없어? 그럼 어떡해 계속 먹을거야? 조금만 먹을거야? 과자 조금만 먹을거야? 해대비를 들어줘 여보! 해대비를 들어줘 해리야 다이어트 한다며 이거 다이어트 다이어트 한거 아니야? 엄마 먹을래! 응 해리 먹었잖아 나 혼자 먹었어 그렇게 먹는거야 옆으로 이렇게 자꾸 옆으로 엄마 나 또 먹을거야 이거는 해리 주자 응 어때? 맛있어? 내가 물어볼 말을 티비에서 물어봐주네 어때? 맛있어? 네 응 언니 주려고? 응 먹다가 나무지 않잖아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다 먹었어? 응 언니도 이제 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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